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르세 현황 보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겨울에 개강을 해서 지금 시즌 1이 마무리되고 있고 시즌 2가 열리고 있는 교차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선생님은 뭐하고 있냐 라는 걸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강의들은 무엇이며 언제 완강이 되는지 그리고 개강되는 강의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오르세 현황 보고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었던 커리큘럼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쳐놓고 강의가 어디서 어떻게 완강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은 개념 에센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듣고 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Q&A 수강평 열심히 읽고 있고 특히 수강평에 선생님이 가끔 정말 바쁜 와중에 이동 중이나 또는 잠이 들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수강평을 읽고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수강평에는 답이 안 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수강평에는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골라서 달아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어지는 시간만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띄엄띄엄 답을 달게 됐어요 그래서 답을 못 받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띄엄띄엄 사이사이 비어있는 친구들에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강평과 Q&A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선생님이 거꾸로 여러분들로부터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에센스가 여러분들도 열심히 듣고 있는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개념 에센스가 수1은 좀 빨리 완강이 됐고 수2를 지금 완강했어요 지금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이고 3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새벽 2시 반 지금 수2 마지막 강의를 촬영을 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지막 파이널 강의들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강의는 선생님이 한 문제씩 찍어서 편집을 해놓기도 했고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 전 부정적분과 정적분 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중간에 옷이 바뀌고 얼굴이 확 바뀌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2를 지금 막 완강을 했어요 그리고 확통 선택 강의 선택 과목 중에 확통은 마지막 SQ 파이널 한 강을 남겨놓고 있어 확통은 이번 주말에 선생님이 완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은 지금 한 강이 남아있는 상태고 미적분은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미적분은 작년과 다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난도 문항을 많이 다루고 있어 왜냐하면 미적분만은 그래도 조금 어렵게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수능에 미적 선택자들 중에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번 수능은 거꾸로 반작용이 반드시 있을 거야 100점을 받은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건 최상위 학생들을 선별하기가 힘든 즉 변별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시험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적 30번이든 공통 22번이든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운 킬러 문항이 더 보일 거다 그래서 미적을 조금 어렵게 방어하기 위해서 개념 에센스의 미적 파이널 문제들 30번, 29번 막 다 집어넣어놨고 그거를 하느라고 그리고 개념도 아주 기본 개념부터 완전 심화 개념까지를 다 넣어놨거든요 아마 듣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미적분을 원래는 10주 정도로 예상하고 현장 강의로 진행을 했지만 12주 정도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3월 중순 정도까지 3월 학평 전까지 미적분을 완강을 할 것 같아 이게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빨리 끝까지 하는 건 중요하진 않지만 제대로 끝까지 한 번 하는 건 너무 중요해서 지금 미적분을 선생님이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 강의로 그래서 3월 중순에서 3월 학평 전쯤에 완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얘기했듯이 선택 과목은 끝까지 한 번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 번 들으세요 그리고 너무 파이널 문제가 어려울까 봐 개념 BQ 먼저 설명하고 SQ 한 다음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전 단원에 파이널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진행된 순서 그대로 들으세요 그래야 현장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호흡을 그대로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게 최고 좋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강의 순서대로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 순서 올라가는 순서 그대로 들으세요 그래서 강의 순서 확인하고 그 다음 강의가 파이널 문제풀일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단원에 개념 BQ야 그러면 그 다음 단원 먼저 듣고 그 다음 파이널 문제를 풀어서 파이널 해설 강의 듣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지금 에센스에 내부 단원명이 막 나오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분명히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미적부는 현장 강의 끝날 때 같이 끝날 거예요 조금 더 남아있고 기하를 선생님이 혼자 찍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원 수투를 완강해 주느라 수투 촬영하고 기타 등등 천우신조 모의고사 만들고 하느라 조금 밀렸어요 근데 기하도 선생님이 미적과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단원은 두 단원이고 두 단원에 대한 것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찍어서 미적과 같이 완강이 될 수 있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끝까지 듣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에센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세컨 찬스 텐데이즈 같은 경우는 확통을 제외한 모든 강의가 작년에 촬영이 되어서 그대로 업로드 되어 있고 처음에 커리큘럼 소개할 때처럼 10강으로 개념을 압축 정리했는데 그 수강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밀도가 굉장히 높고 빠진 개념은 없더라 단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듣기엔 부담스러운 강의다 그래서 한 번쯤 공부했던 학생들이 시험 대비용으로 개념을 압축 정리할 때 또는 개념이 불안하다 느껴질 때 개념을 압축 정리하기에 좋은 강의다 그래서 확통 제외한 4과목이 모두 열려있고 텐데이즈를 이용해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거죠 이건 올해 다시 촬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출백선이 개강을 했어요 공통과목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투부터 촬영하고 있어 그래서 수투에 극한 연속까지가 업로드 되어 있고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백선은 개강된 강의를 맛보기 보시고 아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구나 라고 느껴보고 판단을 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수강생들은 당연히 개념 에센스가 마무리되면 기출백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에요 또 있죠 압도적 백부는 지금 언제 개강할지 보고 있어요 기출백선과 세트 강의고 기출에 대한 핵심 문항을 기출백선에서 했다면 압도적 백부는 그와 유사한 또는 그것을 발전시킨 신유형의 문제들을 제작한 엔제죠 그래서 기출백선 먼저 개강해서 진행을 하다가 압도적 백분을 3월 말 되기 전에는 개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이 3월 대비 천우신조를 1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강의는 아직 개강되지 않았지만 시험지는 제공이 되고 있는 그래서 천우신조가 다음 주 화요일에 아니 월요일에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화요일에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 우리 천우신조는 30문제를 배우는 모의고사야 진짜 실전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실전 모의고사야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전문항 해설로 드리니까 해설 강의 들어보시고 해서 반드시 3월 대비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한 포인트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순간일 때가 있어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천우신조가 3월 대비를 이것만으로라도 해볼까 하고 했는데 30문제에서 이런 광범위한 것들을 정리하고 배울 수 있다니 라는 반응이 많아요 정말 실전을 위한 실전이겠죠 그렇게 만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천우신조를 통해서 총정리 그리고 배우는 자세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평 대비가 꽤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천우신조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 오르세 현황 보고가 여기까지예요 기출백선을 개강했다까지 그래서 일정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다 라는 거 이렇게 에센스는 언제 완강이 되는지 기출백선은 어떻게 업로드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기출백선 업로드 일정은 다시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3평 대비로 선생님이 찍은 캐스트대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선생님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요즘은 틈만 나면 강의를 찍고 있고 새벽에 늘 이렇게 강의를 찍느라 심신이 아주 피로한 상태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글을 봐요 수강평을 보고 Q&A를 보고 아 열심히 찍어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 너머로 만나지만 화면 너머에서도 선생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기쁜 소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3월 학평까지 잘 버티길 바랄게요 버티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시기는 누구나 조금 버티는 시기거든 잘 버텨보자고요 선생님도 버티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기대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3월 학평 가기 전에 그럼 선생님이 또 한 번 정확한 뭔가를 가지고 일정이 정해지고 하면 다시 캐스트로 나타날 거예요 오늘은 진짜 정말 인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난 이렇게 살아 너네는 어떻게 살아? 이런 인사 됐죠? 자 그러면 또 금방 나타날게요 지치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